K-DU FLOCK V-T 안녕하십니까! 킹클럽 V-T 소속 브라이 최석희라고 합니다. 체육이 워낙 작고 외소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활동 전에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점점 빠르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시 운동도 하게 됐습니다 전화편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관원분들 치료도 하면서 요구도 받고 후원 업체인 교포차에서 후원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달리기를 날아야 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집에서 쉬고 체육관을 초등하게 해서 체육관 분들 관원분들 지도를 하고 4시 30분부터 선수 훈련을 합니다 물론 선수 운동을 하면서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시합 나가서 이겼을 때 힘들었던 걸 다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스승님 운동 시켜주는 간장님 그리고 체육관 가는 분들 모두가 다 같이 기쁘게 해주는 것 때문에 항상 그런 곳에서 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저는 그래도 세계 챔피언 갈 겁니다 무조건 항상 꿈을 크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 계속 다시 한번 나타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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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